아 끝났다 오늘 하루도 어휴 고생했다 끝났다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박시다 박시다 뭐 입고 왔더라 아 늙었다 수구나 은행 오 아 Zach 스포om 줘 넣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Point 으 으 으 어 특히 비트 묻힐 때 멍때리 들어. 야, 넋 놓고 있지 말고. 니가 핫도그리가 물어봐. 아, 재미있어. 아, 진짜. 진짜, 진짜. 거기서 보여요? 들어. 너 넋 놓고 해서. 제가 되게 건강했던 애거든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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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이 때문에 재미있겠다. 우리 재현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